왈도우 저한테 사는 거니? 요즘 핫한 사람 닮아 다 갚아 와 예쁘다 와 벅뭔다 와 진짜 차가 있어 너무 예쁘다 어 웃는 거 봐 입이 찢어진다 흠했다 천천히 옳지 고생했어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멋있다 어머어머어머 어때 실감나? 아직도 실감이 안 나 아직도 실감이 안 나 사진 하나 찍자 셀카로 이거를 내가 담아놓고 싶어 오 예쁘다 오 좋다 멋있다 오빠 멋있어? 서로 이렇게 두고 가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상대를 안 해주니까 그니까 이쁘다 말을 말을 안 하니까 우리는 하는데 우린 엄청 하는데 서로 이쁘다 잘생겼다 그래요? 너한테 자주 얘기해 주니까 지민철도 잘 안 하고? 저도 가끔 잘생겼다 나도 못 봤어 네가 잘생겼다 콧대 콧대가 옛날 사람치고 높다 한 번은 못 봤어 와 친구 되게 실망 와 민아 대박이다 진짜? 나 미니보는데 눈물 나는데 안 돼 또 안 돼 물면 안 돼 물면 안 돼 왔나 봐 어머니 소리가 나네? 왔어? 왔어? 대박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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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훈이 잘했다 인형 같다 인형 같다 나이 바라만 봐도 좋나봐 휴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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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릴렉스 떨린다 이제 아빠를 아직 못 봤지 그러니까 궁금해 휴무 휴 큰일 났다 지금 벌써 울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아버님 여기 수민이 아버님 오셔 아이고 이제 보셨다 헤이 또 울컥한다 수민이가 울 것 같은데 아 안 돼 에이 보셨어 나 이뻐? 나 이뻐?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선생님 휴지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냥 생각이 너무 많이 필름처럼 지나갈 것 같아 어어 너무 슬프다 아빠 표정 아가 때부터의 수민이를 생각하면서 저기 앉아있는 모습 시집간다고 저 조그만게 시집간다고 저기 앉아있는다고 나 예뻐 하는데 확 온다 뭔가 보라가 이생면은 휴지님 초중고 친구들이 왔는데 걔네가 나를 보고 나는 시집도 안 가고 처녀로 평생 살 줄 알았는데 저기 앉아있는 눈물이 막 나는데 애들이 울들었고 여기 앉아있는 모습 혼자 앉아있다 아무도 없잖아 주위에 신앙도 없고 제가 시집간다고 이렇게 있네 친구들도 엄마도 멈춰 특히 아빠 저 장면이 다 제가 있었는데 그 장면이 네 눈 살짝만 드릴게요 이제 울지마 이제 여기까지만 우는 거야 이제 더이상 아빠 스스로한테 하는 얘기야? 하여튼 이제는 울지 말자 이제 이제는 아휴 참 힘들다 나 이뻐? 나 이뻐? 이 시간 지구상에서 제일 이뻐 진짜? 내 딸 아닌 것 같아 내 딸이 이렇게 이쁘지 않았었거든 하하하